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체 강민웅입니다. 2025학년도에 물알체 개념완성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물리를 가르치는 강민웅입니다.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는데요. 어색한 저 사람이 저입니다. 메가스터디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고요. 메가스터디 러셀학원 강사로 있습니다. 메가스터디 러셀학원은 대치, 분당, 강남, 목동, 중계, 평촌, 영통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대치 미래탐구 강사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개는 이 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를 2025학년도에 수능을 보기 위해서 개념 강좌를 듣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보고 있을 텐데요. 제가 1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인 뼈대의 시작이 되는 강좌가 바로 이 개념완성 강좌잖아요. 그래서 개념완성 강좌의 OT에서는 2025학년도 과탐에 관련된 간단한 설명회, 작은 설명회 같은 것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에 과탐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을 한 후에 그리고 바로 오리엔테이션으로 들어갈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25학년도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잠깐 보면요. 수시, 정시 비율이 일단 발표가 됐죠. 발표가 됐으면 2025학년도 거는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8개 대학, 상위 8개 대학에 대한 퍼센티지인데요. 거의 뭐 지금과 다를 바 없습니다. 58대 41.4, 제외국민 전용 빼놓고는 거의 6대 4 정도, 60대 4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수시 60, 정시 4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입시 이슈도 잠깐 볼게요. 2024학년도 수능에 응시자, 수능 응시자는 50만 명. 지원자죠, 지원자. 50만 명이 지원을 했고요. 재수생 비율이 한 31.7%로 약 15만 명가량 됩니다. 대단히 높죠. 역대 세 번째로만은 재수생 비율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역대 최고다, 재수생들이 이랬는데요. 그거보다도 12.3% 정도 증가를 했다. 또한 의약학 계열, 메디컬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입시와 함께 의약학 계열의 선호도는 대단히 높았는데 최근에는 최고를 찍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재수생들도 상당히 많이 의약학 계열 때문에 재수를 선택하고 있고요. 또한 작년 같은 경우 6편 끝난 다음에 킬러문항에 대한 배제된다. 이 킬러문항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애매한데 일반적으로 초고난도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률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을 킬러문항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겠는데 물리에 있어서 만큼은 교육부에서 말하는 킬러문항은 출제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정답률이 대부분 가장 어려운 문제도 정답률이 30% 초반대로 나오잖아요. 가끔 20%대로 나옵니다만 대부분 30% 초반대가 가장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런 문제들을 킬러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물리는 교과서 외에서 나오는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물리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난리난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고난도 문제들은 혹시나 30%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은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다만 이제 조심할 것은 초고난도 문제들을 배제하지만 변별력은 유지하겠다. 학생들은 대부분이 초고난도 문제들을 배제한다. 이렇게 쉽게 나올 것이다. 라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드는 경향이 있는데요. 변별력을 유지하겠다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초고난도 문제가 없어도 변별력은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 다 알고 있잖아요. 준킬러 문제들을 많이 늘리면 돼. 2024 수능 물리도 30%의 정답률이 3개나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도, 2023학년도보다도 약간 더 어렵게 느낀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은 유지가 됐다. 여튼 이 킬러 문항이 배제가 된다라는 이 소식에 재수생들이 조금 더 어? 한 번 더 해볼까? 이런 학생들도 있어서 재수생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메디컬 계열에 대한 선호도 증가와 함께 킬러 문항이 배제된다라는 시그널, 이런 것들 때문에 재수생들이 더 많이 증가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2024 수능은 결과적으로는 변별력을 확보한 다소 어려운 수준으로 문제들이 출제가 됐죠. 전 과목 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일단 2024 수능에서는 과탐응시가 23만, 사탐응시가 23만으로 문의과가 한 1대1, 반반, 5대5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체감은 이과생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체감이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탐과 사탐응시 비율은 비슷했다. 문의과가 반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투 과목의 응시 인원이 예상과 달리 작년 대비 과목별 천여 명씩 증가를 했습니다. 원래 한 3천 명대 정도를 유지하잖아요. 3, 4천. 그렇죠? 생투가 조금 더 많고. 이과생들이 23만 중에 한 3, 4천 정도가 투 과목들을 응시하기 때문에 대단히 적은 인원인데 서울대 같은 경우가 이제 투 를 안 봐도 갈 수 있게 2024 학년부터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표점이 좀 높게 나오는 것들이 6평과 9평에서 보여지면서 제수생들이 빠져나갔던 제수생들이 다시 유입이 되면서 투 과목을 선택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투 응시 인원이 작년보다 1,000명가량 증가했어요. 3,000명이 4,000명이 됐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많이 증가한 거예요. 비율로 따지게 되면. 알겠죠? 그래서 표점도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혹시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 투 를 자신 있어 하는 친구들은 소신 있게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알겠죠? 서울대가 투에 대한 가산점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투 과목은 학습하기가 항상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위권 있는 학생들이라도 좀 신중하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알겠죠? 표점은 높은 편이고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습니다. 알겠죠? 자, 2025 입시 변화. 문의과 통합 교육 과정이죠? 그렇죠. 문의과 통합 교육 과정의 취지에 따라서 수능 필수 선택 과목의 제한이 폐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10개, 17개, 17개 대학이 더 참여를 하게 돼요. 사탄보고도 자연계열을 응시할 수 있고 과탄보고도 문과계열을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게 일단 교육부의 방침이에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걸 따르려고 하는데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이과계열, 자연계열 쪽에서는 사탄본 친구들을 좀 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산점 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에 과탄문에서의 큰 입시 변화는 바로 그 가산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가산점을 과탄본 애들한테 자연계열에서는 과산점을 주겠다. 당연히 반대로 문과계열에서는 사탄본 친구들한테 가산점을 줍니다. 알겠죠? 여튼 뭐 문의과를 폐지하겠다. 융합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취지는 알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의과가 구분되어 있고 사탄보탐 때문에 그렇죠? 이걸 응시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가산점 제도 때문에 교차지원이 좀 불편하다. 사실상 상위대학들이나 의대 같은 경우들, 메디컬 계열들은 과탄보고, 사탄보고 메디컬 쪽 가기는 좀 힘들 거예요. 가산점이라던가 또는 아직도 지정이 남아있습니다. 알겠죠? 교차지원이 형식상 가능하지만 가산점 때문에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상위대학으로 하면. 알겠죠?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은. 또한 고려 논술 전형이 7년 만에 다시 도입이 되어서 약 8%, 7.9% 정도를 선발하겠다라고 했어요. 344명으로 상당히 많은 인원이고요. 논술 100%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겠대요. 그리고 2025년 연세대 논술 전형에서 과학 논술이 폐지가 됐다. 성대, 중앙대가 있다가 다 폐지가 되면서 연세대마저도 폐지가 되면서 과학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은 경희대 의학학계열과 서울여대, 아주대, 의학과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전반적으로 강화가 되어서 게다가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에 변별력도 확보가 되면서 수능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알겠죠? 최근 의학학계열 이슈도 잠깐 얘기를 하면요. 전국의학학계열이 6,617명을 선발한다고 했고요. 상위 1.5% 이내입니다. 의치한 수약, 그렇죠? 상위 1.5%니까. 일반적으로 과목당 1등급 퍼센티지가 한 4%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전 과목을 합쳤을 때 상위 1.5% 이내에 들어가야지만 메디컬 계열에 지원해 볼 수가 있다. 알겠죠? 수능으로 따지면, 정시에서 수능으로 따지면 전 과목 10개를 틀려도 지방에 있는 의대 가기도 좀 힘들어요. 지방에 있는 의대도 지원하기가 좀 힘들 정도야. 그래서 의대가 여러분들이 높다는 건 알고 있지만 정시로 가게 됐을 때 10개 틀려도 지원할 대학이 거의 없을 정도로 수학을 되게 잘 보고 수학을 다 맞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지방대에 있는 의대 최하위권 대학들의 지원을 좀 해볼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대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각오하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5%가 약대나 수위대도 포함되어 있다. 지방에 있는 한의대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원을 늘리겠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라는 것은 일단 인원수는 이제 없는 거로 바뀌었고요. 인원수에 대한 이야기는 사라졌고 점진적으로 늘려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어제 또 기사를 보니까 또 의협에서 또 반대하겠다, 파업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학학계열 선발, 정시 선발 비중이 가장 큽니다. 37%, 학생부 교과가 31%, 학생부 종합이 27%, 논술 위주 전형이 3.9%로 정시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뭐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을 합쳐서 수시라고 퉁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다른 전형이 있긴 하기 때문에 배대를 각각의 전형으로 본다면 정시 선발이 가장 많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2025 의대에서는 그래서 과목 선택에 대한 거 서울대, 경북대, 부산대 등 23개 의대 전형에서 미적분 기하를 필수 지정하고 있다. 교차 지원이 힘들다는 거죠. 확통 보고 여기 갈 수 없다는 얘기야 의대를 과탐도 필수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탄보고 의대 갈 수 없다. 알겠죠? 참고하도록 하시고 고대, 강원대, 영남대대, 육계대학은 그냥 의대가 아니라 육계대학은 과탐을 필수 지정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아니지만 확통 보고도 자연계열을 응시할 수 있지만 과탐은 필수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연세대, 이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아주대, 인하대, 순천항대, 가톨릭, 관동대, 10개 대학은 미적분 기하를 과탐 가산점을 주고 있다. 알겠죠? 미적분과 기하랑 과탐의 가산점을 준다라는 거 의대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교차지원은 좀 힘들 것 같다. 의대만큼은 미적분 기하를 보고 그리고 과탐을 본 친구들을 선호한다 정도로 분위기를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탐 가산점도 어느 정도 발표가 됐어요. 상당히 많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가산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연계열의 과탐 가산점을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과탐 중요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늬과를 사실상 구분하는 거는 수학이 아니라 과탐 선택이냐, 사탐 선택이냐 이렇게 바뀌어 나가잖아요. 2025학년부터. 성균관대는 과탐을 지정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가산점까지 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과탐의 중요도를 높게 보겠다는 얘기고요. 고려대는 가산점은 안 주고 과탐을 봐야 된다. 무늬과 융합인재 필요 없다. 과탐 지정하겠다. 서울대도 과탐 지정입니다. 알겠죠? 점진적으로 바뀌어 나가겠지만 여튼 2025학년도에는 성대, 고대, 서울대는 과탐을 지정한다고요. 자연계열 가고 싶으면. 사탐 보고 못 간다고. 알겠죠? 성균관은 거기에다가 과탐까지 지정을 하게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대는 투과목에 가산점을 줍니다. 참고하시고요. 중앙대 가산점 예정되어 있고 연세대 변환표점의 3%, 이와여대 6%, 대단히 높습니다. 이대는 대단히 높아요. 서울 시립대가 가장 높아. 과탐 두 과목 모두 선택할 때는 7%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한양대는 변환표점의 가산점을 예정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몇 퍼센트인지는. 동국대 3%, 경희대도 4점 정도의 변환표점의 가산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차지원이 힘들다라는 것과 과탐의 중요도를 높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연계열에서는 과탐 비중을 늘리고 문과계열에서는 사탐 비중이 약간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죠. 가산점을 주게 되면. 당연히 과탐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랑 맞춰서 가산점까지 주게 되었다. 최근 과탐 이슈. 과탐 한 과목 중요도가 역대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영어의 중요도가 뚝뚝 떨어지고 있잖아요. 과탐 한 과목보다 영어 중요도가 더 낮아지는 상황. 절대평가의 파워가 이렇게 큰 거예요. 여튼 영어 이상으로 수능 과탐 비중이 상승을 했다. 두 과목 합치게 되면 영어에 거의 두 배 정도 중요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알아 놓으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게다가 2025학년부터는 과탐 가산점 때문에 중요도가 추가로 상승하고 있고 과탐 주간 학습 시간이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의 주당 평균 과탐 한 과목 학습 시간이 8시간 정도 돼요. 8시간 이상 실질적으로 물어보게 돼요. 8시간 이상 과탐 한 과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두 개 합치면 16시간. 그러니까 두 개 합쳤을 때 16시간 정도. 수학이 한 25시간에서 30시간 정도 공부를 해요. 그런데 과탐 두 개 합치게 되면 16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최상위권이고 중하위 학생들은 더 많이 공부를 합니다. 한 과목에 거의 10시간 이상씩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과탐 학습 병행을 하는 학생들이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현장 강의를 하게 되면 현장 수업 들으면서도 온라인도 같이 추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탐 과목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1년 전에도 현장에서 수업하면 3시간 반하고 지금도 3시간 반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메가패스 같은 것들을 거의 90% 이상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또 수업을 듣고 있는 이런 상황이 현재 현장의 분위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물리학원 선택자 수가 화학원 선택자 수를 추월했습니다. 2024 수능으로 기준을 했을 때. 알겠죠? 그래서 물리학원이 드디어 선택자 꼴등을 벗어납니다. 알겠죠? 꼴등을 벗어나요. 10년 만인가요? 거의. 예전에 그 지구과학이 꼴등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구과학이 지금은 거의 1위 아닙니까? 선택 비율이 1위로 올라가면서 물리학원이 꼴등이 됐었는데 꼴등의 자리를 이제 화학원이 가져갑니다. 팩트를 얘기한 거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화학은 좋은 과목이에요. 물리화학은 진짜 중요한 과목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까놓고 말해 생지보다 물화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알잖아요. 너희들 알지만 생지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알잖아요. 물리화학이 공대가서는 진짜 필수 아닙니까? 메디컬 쪽으로 하면 화생이 필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구과학이 올해 수능에서도 1위를 했습니다. 참고하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팩트를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 같아. 작년 2022년 6월 달에 다른 회사에서 한번 통계를 냈던 건데요. 설문조사를 했던 건데 최상위권 학생들, 메디컬과 스카이 합격생들 대상으로 순 자습시간, 자습시간 통계를 냈던 건데 상반기는 자습시간이 53시간 정도 최상위권 학생들, 고대 이상 가는 애들. 53시간이고 중상위권 애들은 10시간 정도 부족하다. 이 격차가 이렇게 크단다. 알겠죠? 주당 10시간이면 뭐 한 달이면 40시간의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위 명문대를 가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야. 게다가 또 제외학생들은 50시간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1학기 때는 특히. 제수생들은 70시간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습시간을. 수업 듣는 시간 빼고 순 자습시간 말하는 거예요. 수학 자습시간이 30시간이고 과탐한 과목의 자습시간이 7시간이었다가 하반기가 되면 수학은 좀 줄고 과탐 학습시간이 늘어납니다. 알겠죠? 예, 8시간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학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국어라고 답변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사실 자연계열 쪽은 과탐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과탐이 더 중요해요. 근데 국어보다 과탐 두 개 합쳐서 합친 공부 시간이 더 적은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서 설문조사한 통계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최근에 분위기를 아셔야 돼요. 실제로 일선에서 내가 3등급 맞는 애들이 과탐 물리원 일주일에 몇 시간 공부해요? 그러면 7, 8시간이라고 말하는 애들이 없을 정도예요. 대부분 10시간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등급이면 중상위 학생들한테는 조금 취약과목이거든요. 취약과목이면 이 평균치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요. 최상위 학생들이 7시간, 8시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중상위권 애들은 그 최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에요. 물론 취약과목이 아니면 약간 더 적게 하겠죠. 이건 평균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꼭 분위기 알아두시기 위해오요. 정식과탐 반영 비중도 8개 대학 2025 발표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 건데요. 국어를 전부 다 100으로 봤을 때 정식과탐, 수능 과탐 반영 비중을 봤을 때 국어랑 당연히 수학 비중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평균치를 봐도 국어를 100으로 보면 수학은 138 정도. 과탐은 106 정도 나옵니다. 서강대가 과탐 반영 비중이 적어서 그러지 실질적으로는 서강대 빼면 11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국어보다는 과탐 2개 합친 게 정식에서만큼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한양대가 비퍼센티지를 좀 줄였는데 대신 가산점을 좀 많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양대는. 원래 2024학년도에서는 국어 100이면 수학 165, 과탐도 165였습니다. 그때는 과탐과산점이 없었죠. 과탐과산점이. 연세대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100대, 150대, 150. 와, 과탐 잘 봐야 돼. 연대 정시로 하고 싶으면 과탐 잘 봐야 돼. 알겠죠? 고대는 이제 조금 다르죠. 국어를 100으로 오면 과탐도 100이다. 알겠죠? 그래서 좀 중요도를 어떻게 주는지 티가 좀 나죠? 연대랑 고대가. 그렇죠? 중대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이와여대가 이렇게. 이와여대가 이제 서울들이랑 좀 비슷한데요. 과탐 비중이 좀 더 많습니다. 알겠죠? 성균관대가 100, 200, 150인데 중요한 건 성균관대는 이 정시과탐에서 반영 비중이 A, B로 나뉩니다. 알겠죠? 그거를 좀 많이 반영하는 게 있고 과탐을 많이 반영하는 게 있어요. 나는 당연히 과탐 많이 반영하는 것을 여기 올려놨는데요. 그래서 그 두 개 중에 더 유리한 걸 반영해 줍니다. 특이하죠? 성균관대가. 좀 특이합니다. 알겠죠? 참고하도록 하시고 서왕대는 과탐 반영 비중이 적은 것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알겠죠? 서울대는 이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정시과탐 반영 비중을 봐도 과학의 중요도가 정시에서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과탐 지원자 현황도 볼게요. 2024학년도 과탐 지원자 현황입니다. 물리학원이 6만 9천, 화학원이 6만 4천 아, 화학보다. 앞질렀잖아요, 드디어. 그렇죠? 다만 생명과 지구학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는 게 물리화학입니다. 16만, 16만 9천 생지 다 해라 라는 시그널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6만 9천 명이 물리가 꼴등을 벗어났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6만 9천 명이 물리학원을 선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원 4개가 일단 주력이지 않습니까? 2는 이제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또는 이제 뭐 2를 워낙 잘 안 하는 친구들이 최상위 학생들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어도 인원수 적은 거에 대한 불리함 따위는 생각하지 않아요. 2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원 4개를 봤을 때 내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과탐 선택을 아직 못한 친구도 있잖아요. 그런데 물원이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불리한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좀 해서 제가 일부러 좀 보여주려고 갖고 왔는데요. 분명히 적습니다만 다 합치게 되면 48만쯤 나오는데 실제로 한 학생당 2개씩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되면 입과생 인원수 나오겠죠. 그렇죠? 여튼 뭐 그 정도 되는데 전체 응시자 수로 봤을 때 자 여튼 지원자 지원자 수예요. 이렇게 봤을 때 응시자는 이거 봐서 좀 적어집니다. 알겠죠? 지원하고 응시하러 안 가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여튼 뭐 지원자로 얘기를 했을 때 너희들이 생질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물론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좀 조심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서 인원수가 부족했을 때 불리한 이유는 뭐냐 그럼 1등급 인원수가 너무 적다. 그렇죠? 특히 뭐 내신으로 가면 1등급 4명, 5명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렇죠? 그런 것들만 보다 보니까 물론이 좀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인원이 많으면 왜 유리해요? 1등급 인원수가 많으니까 퍼센티지는 비슷해요. 4%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비슷한데 1등급 인원이 많기 때문에 유리하다? 너희들은 인원수가 많으면 뭐 못하는 애만 많은 것 같니? 잘하는 애도 많아요.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인원수가 많으면 유리하다. 적으면 불리하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인원수가 적을 때 백분위 불확실성이 좀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인원수가 적으면 올해 좀 잘하는 애들이 몰릴 가능성이 좀 있지. 물론 못하는 애들이 몰릴 가능성도 있는데 여튼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못하는 애들이 몰리면 더 좋은 거지. 인원수가 적을 때. 인원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죠. 그렇죠? 평균 통계치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그런 인원수가 적어가지고 백분위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물리를 안 할 정도의 인원이라면 23만 이과생 중에 몇만 명이 선택, 몇만 명 이하가 선택하면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잘하는 물리를 버릴 수 있느냐. 그게 6만 9천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23만 중에 거의 7만 명가량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리원이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나는 물리를 되게 잘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를 버리고 생지로 뛰어드는 게 과연 합리적이냐. 근데 이게 막 6천 명이 아니잖아요. 6천 명이 아니라 6만 9천이잖아. 그러면 잘하는 데 버리기는 좀 아닌 것 같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2에서 고3 올라가는데 물원 화원을 내가 되게 잘하는데 물원 화원은 다 버리고 못하는 생지, 싫어하는 생지를 선택할 정도로 인원수가 적냐 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잘하는 게 없어. 좋아하는 것도 없어. 그랬을 때 어떤 거 두 개를 선택해냈냐고 하면 인원수 많은 거 두 개를 선택하는 게 괜찮다. 나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 나도 그렇게 말할 것 같은데 잘하는 과목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소신 있게 선택을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인원수예요. 6천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인원수가 적어서 나에게 불이익이 너무 클 것 같다. 뭐 다 좋아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다면 그럴 수 있지만 물리를 특별히 잘하고 있다. 나는 잘한다. 좋아한다. 그럴 때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면 수능과탐 선택 수험생이 좋아하는 과목이 좋고 당연히 잘하면 더 좋겠죠. 학생의 성향과 적성에 맞는 과목 학과의 특성에 따른 전략적 선택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울대 같은 경우가 물리과학 중 필수 선택 학과가 존재해.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되는 학과 물리, 천문학부, 화학부, 기계, 전기정보, 에너지자원, 항공우주, 물리교육, 화학교육, 생물교육, 그리고 의과대학도 여기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물리과학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생지 보면 여기 못 들어가요. 지원을 못합니다. 물론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서울대 학과들은 두 개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에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 물리과학 중 하나는 최소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어떤 특성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선택하시고요. 어떤 과목을 선택하든 인원수가 너무 적어가지고 원과목 내에서는 너무 적어서 너무 불리하다. 그런 과목은 없습니다. 알겠죠? 과탄물리학 수능 만점 학습법 겨울방학 동안에 특히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갈 때 또는 재수생들도 이제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개념과 기출에 집중을 좀 해주세요. 작년까지 잘하고 수능까지 잘 받던 친구들도 작년에 수출제된 수능이 반영된 개념 다시 공부하셔야 되겠고 작년에 기출문제들이 포함된 기출문제집을 다시 풀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특히 고3 올라가는 재학생들은 산발적으로 학습한 개념들을 수능형 개념으로 정갈하게 정리하고 한 번 겨울방학 동안에 기출을 한번 풀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내신과 수능 개념은 분명히 달라요. 알겠죠? 재수생들도 자만하지 말고 올해 수능을 위한 개념을 재학습해줘라. 나중에 9평 끝난 다음에 1페이지 틀렸다는 등 2페이지 틀렸다는 등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애들이 정말 널렸어. 2년 전에 공부한 개념으로 기본 문제들을 자꾸 풀려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감이 가중되는 수능이 임박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1, 2페이지에서 자꾸 실수가 나오고 불안해져요. 그래서 재수생이든 재학생이든 1등급이든 노베이스든 겨울방학 동안에는 개념과 기출학습 새로운 개념 새로운 기출을 반드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것만 너희들이 겨울방학 일반적으로 3월 말까지라고 해 겨울방학이 3월 말까지 원래 겨울방학은 2월 2월 말이면 끝나지만 일반적으로 3월 말 정도까지를 개념과 기출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들이 작년에 어떤 성과를 얻었던지 간에 올해 수능을 위한 개념을 정갈하게 다시 공부를 해 줘야 돼요.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1학기 4월, 5월, 6월 정도 되죠. 4월, 6월 출원형 핵심문학 일반적으로 킬러라고 우리가 그동안 불렀던 건데요. 킬러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하니까 출원형 핵심문학 출원형 핵심문학 유형별 학습을 좀 해 주셔야 되겠고 여름방학이 되면 이제 실전문제 풀이하고 실전모의고사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실전모의고사 시작을 해서 2학기가 되면 실모 위주로 공부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 나가시면 되겠어요. 이런 방식을 공부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저도 이제 이 방식 이 방법을 가지고 공부하기 위한 커리큘럼들을 여러분한테 전달을 하는 거고요. 2024 수능 물리도 간단히 보고 가면 정답률이 매우 낮은 초고난도 문항들은 배제됐는데 원래 그런 문제들 없었어. 물리에는 최고 오답률 문항이 32%고요. 30% 수준 문항이 3문항에 출제가 됐습니다. 알겠죠? 그 중에 2개가 뉴턴역학이고 준킬러 문항의 비율이 다소 많아져서 시간이 부족했고요. 기본 개념 문항들의 낯선 설정들이 좀 추가가 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 이건 뭐지? 라는 느낌의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제들을 훈련했던 친구들한테 좀 더 유리함이 있었죠. 그러나 기존의 출제방향성과 완전히 다른 문제들은 안 나왔어요. 과탐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난이도에 비해 높은 등급컷 학생들이 초고난도 문제가 배제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한 거지. 쉬워질 것이라고. 그러나 변별력을 유지한다라는 시그널은 왜 무시합니까?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 변별력을 유지한다고 했으면 유지되게 나오는 거야. 그렇게 나왔잖아. 수능에 모든 과목이. 여러분들은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쉬워질 것이다. 누가 쉬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냥 초고난도 문제들을 배제한다고 했지 누가 쉬워진다고 그랬냐고. 아무도 쉽다고 얘기 안 했어. 변별력 유지하겠다고 계속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런 기대한 애들이 있는 거야. 쉬워진 애들. 그러니까 등급컷이 왜 높게 나오냐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상한 기대를 했던 거예요. 알겠죠? 과탐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게다가 또 학생들은 공부를 또 많이 했지. 그러다 보니까 공부 안 한 친구들은 등급컷이 높다라고 느낀 거죠. 그렇죠? 반성하자. 전통적인 역학 문학의 난이도로는 대체적으로 유지가 됐다. 그래서 가장 많이 틀린 다섯 문제 안에 세 문제가 뉴턴 역학이니까 최상위권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은 뉴턴 역학을 잘 관리하면서 공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이제 올해 커리큘럼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올해 커리큘럼 제 커리큘럼은 기초인문강좌 내 이름 분리왕 완전 노베이스 고의 내신 공부도 제대로 안함 물리에 대한 단어도 너무 익숙하지가 않아 그런 친구들은 기초인문을 한번 듣고 오시고요. 그 정도는 아니다. 내신 공부도 좀 했었고 물리에 대한 뭐 단어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그런 친구들은 개념완성으로 자신있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노베이스도 여러분들이 기본 역량을 갖고 있다라는 친구들은 무라이체 개념완성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끝나고 나면 실력완성인 특란호 특강 킬러 유형분석 일반적으로 고난도 문제들 추론형 핵심문항들에 대한 유형분석하는 강좌로 넘어오시면 되는데요. 올해 특이한 거는 기출 문제 기출 300을 베이직과 플러스로 제가 두 개로 분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형 문제와 기본 논리를 갖고 있는 기출 문제 300개를 기출 300 베이직에 그리고 기출 300 플러스에는 최상위 기출 문제들 300개를 뽑아서 두 개를 분리했어요. 여러분 기출 중요한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개를 분리해서 두 개의 책으로 진행을 하는데 개념완성 공부할 때 기출 300 베이직을 같이 공부하면 가장 효과가 높을 것 같고 실력완성 특강이라는 추론형 핵심문항 유형분석을 진행할 때는 기출 300 플러스를 같이 병행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부터 시작이 되는 7월부터죠. 6월 말 7월 6, 7월 정도에 시작이 되는 실전 300 전범위 예상 문제입니다. 만점완성 단계인데요. 실전 300을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종점검에서 1년 동안의 신상 기출들과 제 커리상에서 가장 베스트 문제들을 뽑아서 최종점검 과정을 이제 9월, 10월 수능 직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전체 연간 커리클럼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모의고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모의고사는 연간 출제가 쭉 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모의고사가 더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유형별 모의고사라고 해서 업투 모의고사 이건 빅킬러 모의고사예요. 16문항으로 되어 있어요. 16문항으로만 되어 있어요. 준킬러 또는 킬러라고 일반적으로 불렀던 정답률이 30에 40%짜리 문제들이 제외가 된 16문항짜리 모의고사로 16문제를 몇 분 동안 풀어줘라. 16분 동안 풀어줘라. 15분 동안 풀어줘라.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두는 모의고사가 바로 이 업투 모의고사로 16문항으로 확장돼서 여러분한테 공개가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만점 챌린지 이것도 모의고사 형태이긴 한데요. 바로 여기에 없는 그 4문항이 있지. 모의고사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핵심 문항으로만 구성이 됩니다. 핵심 문항 뉴턴역학이 일반적으로 한 3문제 정도 포함이 되고요. 한 문제가 전기력이 되기도 하고 또는 자기장이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핵심 문항 모의고사인데요. 이 4개 이 4개 문제들은 하나하나마다 챌린지 타임을 부여할 거예요. 2분 안에 풀어줘라. 2분 3초 안에 풀어줘라. 3분 안에 풀어줘라. 3분 3초 안에 풀어줘라.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들을 빠른 호흡으로 훈련하는 문제 그런 모의고사가 바로 만점 챌린지 모의고사인데요. 16회가 여러분한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업투 빅힐러 모의고사 16회 그리고 만점 챌린지 핵심 문항 모의고사 16회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알겠죠? 이게 좀 쉬운 문항으로 이게 좀 빨리 공개가 됩니다. 3월에 공개가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은 6월에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풀 버전 모의고사는 이제 4월 말에 시즌 1이 그리고 쉽게 말하면 6평 대비 9평 대비 수능 대비 이런 식으로 시즌 1, 시즌 2, 파이널 1, 파이널 2로 6, 8, 8, 9회 합쳐서 31회 작년에 30회였는데요. 올해 한 해가 추가되면서 31회가 여러분한테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6평 대비 9평 대비 물론 이 시즌 1과 시즌 2도 수능 대비를 항상 염두에 두고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수능 직전에 라도 푸셔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31회 풀 버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된다. 빅킬러 모의고사 16회 핵심문학 모의고사가 16회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가 여러분한테 제공이 된다. 알겠죠?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적지적소에 기본 커리를 따라가면서 필요할 때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제 개념완성 얘기만 좀 해볼까요? 자 개념완성 올해 새롭게 완전히 개정이 되고요. 개념완성 교재는 크게는 개념 파트가 있고요. 정리해 분석해 가치해 연습해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념에는 소단원별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수능 필수 개념들이 진행이 되고 필기노트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필기노트를 제가 작년 버전으로 절대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꺼가 아니라 올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필기노트를 일단 PDF로 먼저 쭉 제공을 해줘요. 알겠죠? 그리고 모두 그게 올해 강좌가 완료가 되면 그것들을 다시 묶어가지고 책으로 여러분한테 필기노트가 다시 제공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강의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필기노트로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강좌가 다 끝나게 되면 바로 필기노트가 따로 여러분한테 판매가 시작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정리해 정리해는 이제 괄호 넣기라던가 OX 같은 것들로 기본적인 개념들을 확인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개념을 정리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필수 예제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 용어와 개념을 확인하고 기초 문제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구성된 한 페이지입니다. 소단원마다 한 페이지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분석해 메커니즘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분석해는 단원별 핵심 유형을 통해서 고난도 문제들의 해법 그러니까 추론형 핵심 문항들의 유형들을 풀기 위한 그 도구들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개념완성 책이긴 하지만 고난도 스킬도 포함이 되어요. 알겠죠? 고난도 스킬도 포함이 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쭉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념완성의 특징은 기본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어려운 추론형 문제들을 풀기 위한 핵심 도구들도 함께 정리해 나간다. 알겠죠? 그게 바로 메커니즘 분석이라는 페이지에 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치해라고 해서 중상급 문제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치해 페이지로 소단원별로 한 4문제 정도 같이 진행을 해요. 꼭 강의를 수강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문제 푸는 걸 보는 것도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이 가치에는 꼭 너희들이 강의를 수강해라고 해서 연습해 문제가 따로 있지만 가치의 문제를 앞쪽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것들에 대한 해법들도 필기노트에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연습해라고 해서 복습 문제들을 연습해줘라 라고 해서 뒤쪽에 문제들이 쭉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는데 개념을 익힐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스스로 풀어보면서 개념 학습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공이 되는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아주 정답률이 떨어지는 문제들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알겠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건 차라리 가치의 문제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풀면서 훈련할 때 여기에 중상급 문제들이 포함이 되고요. 연습해는 여러분들이 개념들을 다지기 위한 문제들이 들어갑니다. 알겠죠?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개념 완성을 공부하면서 기출 300 베이직을 함께 진행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여기 문제들로도 훈련을 할 수 있지만 더 많은 문제들이 확장되어서 개념 완성과 똑같은 단원 구성을 갖는 기출 300 베이직이 올해 새롭게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걸 같이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개념 학습법 많은 개념이라도 반드시 다시 수강해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죠? 자만하지 말고 실력 있는 고3 예비고3 학생들 그리고 작년에 수능을 잘 본 재수생 학생들도 올해 수능을 위해서는 개념을 반드시 다시 수강해 새로운 기출 문제들 1년 동안 진행됐던 모든 모의고사들이 반영된 개념 강의를 다시 보셔야 돼요. 그렇죠? 작년에 공부할 때는 1년 동안 기출 문제들 그런 것들이 기출 300 같은 데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개념소에도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올해 새로운 개념에만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수강하면서 정갈하게 개념들을 정리한다. 아 필기노트가 계속 제공이 되지만 반드시 공부한 다음에 스스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은 꼭 갖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필기노트는 사실은 문제풀이할 때 여러분들이 찾아보라고 주는 거지 필기하지 말라고 주는 게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개념 공부하면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하는 필기노트도 자신이 만든 필기노트도 필요하다. 알겠죠? 정리해보는 행위를 조하면서 개념을 견고하게 다져간다. 라는 느낌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념과 함께 진행하는 문제풀이 가치에는 반드시 강의를 수강하시고요. 개념 복습은 1일 이내로 해서 학습 효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개념과 문제풀이를 병행하여 학습 효율을 높이기를 추천드리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개념 따로 문제 따로가 아니잖아요. 특히 기출문제들 중에 기본 문제들은 개념하면서 같이 쫙쫙쫙쫙 풀어나가야 여러분들이 기억의 유통기한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망각과의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약점 문제는 반드시 체크하여 다시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체크해서 잘 안 풀렸던 것들 시행착오가 있던 것들은 다시 풀어보시고 체크된 문제들은 강의를 다시 수강하시면서 다시 한번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개념 학습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올해 그 개념서를 만들면서 수능을 위한 완벽한 개념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하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재 전체 내용을 빠짐없이 상세하게 설명을 강의에서도 하고 문표를 병행하면서 수능의 기본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책에는 수능 물량 만점을 위해서 평가원의 가이드라인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이 있는데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을 어떻게 함께 공부할 것인가 내용 영역은 당연히 개념형 문제들을 풀기 위한 기초 지식들 아닙니까 행동 영역은 추론형 문제들을 풀기 위한 거잖습니까 그래서 개념뿐 아니라 핵심 스킬의 논리를 함께 진행하면서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개념을 꼼꼼하게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25 학년도 이제 무라일체 개념완성이 드디어 이제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함께 열심히 공부하면서 올해 2025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 얻도록 합시다. 자 1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2강에서 만나도록 합시다.